말도 안 돼, 탄피는 여기 있는데, 저 자식이 찾은 탄피는 대체 뭐야? 이런 젠장. 손담비, 네가 찾은 건 오늘 우리가 훈련 중에 잃어버린 탄피가 아니다. 6.25 때 북한군이 썼던 탄피라던데, 그걸 어떻게 찾은 거야? 걸어. 전화 포장은 취소다. 에이, 그런 거 어딨어? 이 자식이 버릇 없이 어딨어? 아무튼, 전화 이용권 아직 남은 거니까, 내 이름 반드시 찾는다. 알겠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미안하지만, 그 전화 이용권은 내 거야, 내 거. 어디, 주먹! 주먹! 방금 엽소대에서 몰래 담배를 소지하고 있던 훈련병이 적발됐다. 그래가, 지금부터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심상 끝선에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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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고 후회하지 말고 소지에선 안 될 물건을 가진 놈들! 자수해라! 이런 젠장. 지금 걸리면 전화 이용권이고 목울끝장이야.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아이, 미치겠네. 없다. 좋다. 없다 캤으니까, 남은 죽는다! 이 자식이 버릇, 뒤져라. 알겠습니다. 일라라! 47명 훈련병 송담빈!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니, 숨겨야 돼. 숨겨야 된다고. 어디다 숨기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 거지가 좋겠구만. 이게 뭐까? 누가 건방 주머니들 닭다리를 놓고 전이라겠나? 아잇!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자식 전화도 다 일라라! 공개된 당장이잖아. 46명 훈련병이hl. 46명 훈련병은 윤진이 형. 43명 훈련병은 윤진이 형. 43명 훈련병은 재종. 46명 훈련병은 이촌 형. 47명 훈련병은 송담비. 47명 훈련병은 송담비. 앉아. 앉아. 얍! 어? 이르사! 이르사! 움직인다. 당빈이 움직여. 이르사! 앉아. 어! 이르사! 으, 이산! 엎드려 빠지! 엎드려 빠지. 엎드려 빠지! 오빠 차! 어디라고 차? 자 이거 어디야? 거 거 거 거 거 거기는 안 되는데? 전호랑 그런지 깍대가 자식이 뭘 쭈얼거리노? 아잇!